구글과 페이스북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. 다국적 광고회사 WPP의 계열사인 그룹 M은 올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집행되는 디지털 광고비를 1천억 달러, 우리 돈 약 109조 원으로 추산하고 두 회사가 이 가운데 84%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그룹 M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 시장의 성장은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를 주도하면서 전통적 매체들과 다른 온라인 매체들의 몫은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.